아우 하이랑 어떠하는데요? 아니 오빠 안 들려요 아 아 아 여러분 와우 마이크는 나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 길이 어디로 왔네? 길이 있어? 다른 길이 있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캠스터브 앱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아시나요? 저희 길이 있어요 와우 근데 솔직히 대박인데요? 그럼 저희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캠스터브 라이프의 막내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캠스터브 라이프의 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많이 사주셨는데 오늘 생일자 나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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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캠스터브 라이프의 그니까 저희 잘 보여요, 시계에. 잘 보여요. 우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고마워.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축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끝바지에 여기 대신대학교에 왔는데 오늘 같이 재밌게 즐기다 하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키스 워프가 여기가 마지막 축제예요. 마지막인 만큼 저희 함께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고마워요. 그러면 바로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바로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바로 이정도에서. 키스 워프 하면. 이게 뭐야? 맵다. 와. Are you crazy? 하트 스워프입니다. 곡은 국제이 반생입니다. 자. 그러면. 자. Let's go.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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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안녕. 안녕 나도 사랑해 안 추워요? 괜찮아요? 안녕 우리 이제 반 왔어요 여러분 반 왔어요 벌써? 벌써 반이 왔는데 네 반이다 손님이 됐어요 끝으로 다음 곡을 저희가 최근에 컴백했던 곡이에요 맞아요 무슨 곡일지 아세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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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이너스 타치 마이너스 타치 근데 저희가 부탁할 게 있어요 맞아요 함께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저희 싸움이 무관해 When I touch you, get you You're gone, realize 어떻게 알지? Baby, not your thing tonight 너무 많다 For your life Touch out With you Watch out The fifth See you again, it's Midas time 역시 OK OK 그러면 이 기운을 받아서 마이너스 타치를 Let's go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은 정말 너무 더워졌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떠셨나요? Orthodox 사랑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전에 그 얘기를 좀 가봅거려고 하는데 저희와 함께 FLASHLIGHT을 켜줄 수 있으시고 저희 마지막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진짜 FLASHLIGHT이다 고마워 마지막 잠시만 안 돼 안 돼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오늘 영상도 같이 함께 좋아 아니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아니 성표를 줘야겠네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선물 주고 싶다 여기 언니 너무 여기 언니 여기 언니 선물 저희 싸인cd 이따가 갖고 가요 싸인cd 꼭 꼭 갖고 가요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영상부터 텐션으로 영상 찍어주세요 텐션이 갑자기 더 좋아졌어 다들 저희가 이렇게 파도로 갈 테니까 저게 질렀어요 조심히 계세요 조심히 계세요 그럼 여기부터 한번 여기 다 보이니까 한번 나갔지 오케이 여리로 제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돼지인데 소리 중 사람 자동자 하나 소리 중 와우!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분위기 지어내서 저희 Nothing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생일차가 모르는다. Nothing가 모르는 Nothing! 저기도 플래스라이 가줘야 돼요! 저기도 플래스라이 살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저희 띠 생일을 위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저희! 어 된대요? 맞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바로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저희 나중에 할게 저희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아쉽게도 마지막 곡인데 어떻게 다음 곡 갈까요? 지금 옆에 들어왔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곡 마지막 곡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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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럼 저희 가기 전에 마지막 기타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축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타 보라구였습니다 안녕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7월에 컴백해요 7월에 와요 7월 안녕 안녕